안녕하세요. HTML5 휘반의 UI 플랫폼인 웹스케어 5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웹은 초창기 HTML 문서를 단순히 보여주는 소비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산업 영역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생산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산의 플랫폼인 웹의 위상은 2014년에 발표한 새로운 글로벌 웹표준인 HTML5로 인해 시작되었으며 매년 기술 스펙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HTML5 웹표준을 기반한 엔터프라이즈 웹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기술을 결합하여 생산성 성능 안정성을 모두 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개발 방식은 생산성과 복잡한 기술 구조, 안정성과 속도, 멀티 디바이스 구현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웹스케어 5는 이러한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UI 플랫폼입니다. 웹스케어 5는 웹표준준수 통합 개발 환경, 고성능 오픈 아키텍처를 주요한 기능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HTML5 웹표준에 기반한 엔터프라이즈 웹을 구현하기 위한 개발 전략을 제공합니다. 웹스케어 5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UI 플랫폼 엔진과 화면을 디자인하고 개발하는 이클립스 기반의 통합 개발도구, 그리고 UI를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웹표준 기반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웹스케어 5는 국내 J2E 기반의 모든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며 웹와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엔터프라이즈 웹 개발의 딜레마는 빠른 속도와 낮은 메모리 사용량을 만족해야 하는 복잡한 웹화면을 동시에 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아이프레임 방식의 개발은 구현의 용의성에도 불구하고 성능과 리소스 증가로 인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치명적인 웹브라우저의 장애가 발생합니다. 페이지는 개발자가 모델 뷰 컨트롤을 포함한 독립적인 업무 화면이나 단위 모듈로 기능하는 UI의 구성 요소를 SPA로 구현할 수 있는 웹스케어 5 고유의 기술 스펙입니다. 페이지 스펙으로 작성하면 기존 아이프레임 방식의 웹구현에 비해 빠른 렌더링 속도와 낮은 메모리 사용량을 가지는 엔터프라이즈 웹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SPA를 적용한 페이지 스펙으로 구현한 웹은 실제 벤치마크 결과를 통해 성능과 속도를 모두 만족하는 웹을 구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진 옵티마이저는 초기 로딩 속도를 좌우하는 렌더링 엔진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분할 전송을 지원하며 엔진 크기와 렌더링 속도의 향상을 벤치마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RM은 표준화된 UI 공통기능과 업무 화면을 구현하는 기초 참조 모델이며 다양한 웹표준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UI 구축 경험을 토대로 한 베스트 프랙티스 샘플 코드 모음입니다. 개발자는 인스웨이브의 개발자 포털 사이트인 WTECH 사이트를 통해 제품 사용과 개발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5를 도입함으로써 고객은 엔터프라이즈 UI 구축을 성공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인 생산성과 속도, 안정성을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핵심을 담당할 차세대 UI 플랫폼을 소개합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WMatrix는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면서 공유와 협업이 가능한 차세대 UI 플랫폼입니다. WMatrix는 멀티 플랫폼에 대응하는 빌드 시스템과 디바이스 제어를 가능하도록 API를 제공하여 개발과 배포를 가능하게 하는 UAP입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는 W3C 정식 회원사로서 웹표준을 선도하고 있으며, 전문 기술력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